방국성 뮤지셔널 양성화입니다. 레코딩 타임즈! 오늘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박인우님께서 현재 시간이 11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몇 시부터 촬영하셨죠? 오늘 1시반부터 그렇죠. 그 인우 형도 저도 이런 날이 한 번씩 있어요. 있어요. 버즈비 해린 날이 한 번씩 있죠. 뭐 일단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 날이 나가고 있는데 남색 언디핏 반팔 티셔츠 입고 나온 날 있어요. 그날 제가 20화를 촬영했어요. 20화요? 그게 되나요? 아 죄송합니다. 20개의 기어를 아 20개의 기어를 와 진짜 살벌하다. 그날 이제 그래가지고 막판에 거의 체력적으로 고갈 날 때쯤에 그래도 좋은 기어를 하니까 힘이 또 나요.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때때로는 에너지가 탁 올라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날도 있긴 한데 잘 없어요. 근데 형은 요즘 없긴 하잖아요. 없긴 해요. 보면은 여러분 기탄때 이누 형 가만히 이누 형만 봐보세요. 이누 형 눈이 계속 이래요. 내가 형 거 요즘 모니터 하면 거의 표정이 없어. 뭐 어탐 봐도 힘이 없고 배탐 봐도 힘이 없고 아 힘이 없어. 옆에 옆에 시연자만 막 계속 이러고 있고 그냥 보는 거야 그냥 그냥 그러고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소리가 좋아도 막 오 좋네요. 정말 좋아야 이제 한번 맞아요. 그런 저를 반응시킨다면 정말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정말 좋아도 만약에 그날 기력이 없다. 그러면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좋네요. 이러면서 이제 저도 모르는 거예요. 은총 씨가 가끔씩 저를 물구러비 쳐다보다가 빵 터져서 웃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완전 맛이 가있을 때 종 씨가 저를 많이 놀리는데 아니 심지어 나 촬영인데 이제 한 두세 편 찍고 있는데 이미 맛이 가있을 때가 그럴 때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어쩔 수 없는 게 이누 형이 작년부터였나요? 형이 이제 지금 음악 감독으로서 맡고 있는 이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본업이 너무 많아져서 네.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제 자신의 몸과 그렇죠.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생명력을 갈가먹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버즈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네. 여생을 갈가먹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버즈비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요.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상태가 조금 안 좋더라도 아, 쟤네들이 지금 8시간째 촬영 중이라 특히 저는 지금 8시간째 촬영 중이라 그런갑다.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은촌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좋은 악기가 나오면 또 더더욱 반갑다. 그래서 반가워할 만한 제품 오늘은 UAD의 아폴로 트윈 듀오 USB 헤리티지 에디션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좋은 악기인지 어떻게 알아? 이미 했으니까 압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맥에다가 이미 붙여서 얼마나 아폴로가 좋은 악기인지 다시 한 번 또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또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됐고요. 오늘도 그냥 USB 모델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지 아, 이게 이런 악기였군요? 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예전 리뷰를 이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요.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한 번 더 구경하고 한 번 더 그냥 해보는 시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바이벌입니다. 출시기념 20만원 상당의 모니터링 헤드폰 증정 뭐 이런 뭐 행사도 있네요. 이거는 여러분들 리뷰를 보시는 시점에 따라서 이런 행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시기별로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UAD 제품 구매하시기 전에 패키지나 이런 프로모션 들어가는 거 꼭 챙겨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수입처에서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몇 번 그런 기회를 놓쳐가지고 뭐 이렇게 좀 다르게 구매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장 필요한 거 아니면 늘 좀 사이트 접속하셔가지고 프로모션이 뭐가 있는지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시기를 잘 맞추면 상당히 좋은 걸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뜰하게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유니버셜 오디오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폴로 트윈 듀오 USB 헤리티지 에디션 이고요. 145만원 입니다.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한번 설명을 볼게요. 아폴로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실시간 UAD 프로세싱이 나와 있죠. 이 UAD 플러그인을 0에 가까운 레이턴시로 사용할 수 있다. 사실은 이 UAD 프로세싱 이 플러그인 때문에 아폴로를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UAD의 이 플러그인들이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헤리티지 에디션은 지금 1300달러 이상의 프리미엄 플러그인들을 추가로 제공해 준다라고 하니까 거의 뭐 인터페이스 값만큼 플러그인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플러그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것들 UA1176 플래싱 리미터에다가 텔레트로닉스 LA2A 풀텍 패시브 EQ UA610 퓨어플레이 드리버브까지 정말 필요한 것들을 딱딱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쿼드코어 프로세싱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컨버터 너무 기능이 좋은 컨버터 프로페셔널 오디오로 정말 손색이 없는 예를 들어서 뭐 딱 여기에 대응할 만한 악기를 이제 꼽아보자면 그게 되겠죠. 그 베이비페이스 베이비페이스와 늘 항상 비견이 됐었던 RM에 베이비페이스가 있다면 UAE에는 아폴로가 있다. 항상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고민을 했었는데 보통 맥 쓰면 아폴로 가고 PC 쓰면 베이비페이스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PC용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쓰실 수 있으니까 이제는 아 나는 UAE이 너무 쓰고 싶은데 윈도우라서 못 썼어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윈도우용 데스크톱 딱 여기 써있죠. 그래서 저희 약간 맥에다 붙여봤는데 안 붙습니다. 윈도우 전용이에요. 뭐 혹시나 싶어서 하면만 안 돼요. 될 리가 없죠. 10 곱하기 6 10인 6아웃 USB 3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여기 활용에 대해서 또 나와 있는데요. 이 뒤쪽에 이렇게 작지만 알차게 이렇게 확장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바로 외관 살펴볼게요. 아폴로 트윈 엑스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노브도 이게 계속 돌아가는 엔들리스 러브 엔들리스 러브를 엔들리스 노브 엑셋 펜 그렇습니다. 이쪽이 이제 프리앰프 모니터 이렇게 각각의 기능들을 여기서 버튼으로 눌러갖고 바로바로 활성화를 시켜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모니터 시청에서 이 기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지금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되어 있죠? 이게 뭐 사실 외관은 뭐 예전에 한 건 다 봤기 때문에 네. 똑같긴 한데 이쪽이 옆에 경사져 있고 앞쪽에 이렇게 기타 이쪽에는 그러니까 이런 표시가 있으면 이게 이제 하이즈 인풋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헤드폰 그리고 후면에 패킹 이렇게 있고요.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는 빼겠습니다. 이거 잠금 이렇게 빼는 거야? 아 여기 보면 옵티컬 인과 파워 온 오프 그리고 USB 3 그리고 이쪽에 어 아답터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락해 주시는 거예요. 네. 라인 아웃이 있고요. 모니터 LR 그리고 멀티 인풋 1, 2가 뒤쪽에 있습니다. 이쪽이 이렇게 구멍이 빵빵빵빵 뚫려 있고요. 자. 이렇게 아폴로 트윈 X 외관 살펴봤습니다. 네. 외관 살펴봤고요. 이쪽에 이제 프리앰프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녹음해 사용된 클래식한 마이크 프리앰프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 나와 있네요. 그리고 파워드 UAD 파워드 플러그인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UAD를 쓰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DDA 컨버전 이게 그렇죠. 이 컨버전 품질이 상당히 높고 이게 기본적으로 UAD를 사용하는 이유가 플러그인도 있고 이 컨버터 퀄리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또 모니터링이 개선됐고 토크백 마이크가 들어가 있다고 설명이 나와 있네요. 아폴로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요. 여러가지 빈티지 앰프 항상 좀 더 따뜻한 빈티지 이런 키워드랑 아주 잘 맞는 브랜드가 UAD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제공되는 것들 보실 수가 있어요. 어우 꽤 많이 주네요. 자 스펙 여기 살펴보면은 저희가 궁금한 거 있죠. 딱 다이나믹 레인지 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날로그 인아웃에서 라인 인풋 보면은 122 라인 아웃풋 126 모니터 아웃풋 제일 중요하죠. 127 스테레오 헤드폰 124 아주 높은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는 정말 UAD의 자랑 아폴로 스펙을 쭉 살펴봤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그냥 오랜만에 복습하고 윈도우에서 아폴로 쓰고 싶으셨던 분들한테 좀 뭐랄까 기쁜 소식처럼 전해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걸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바로 녹음으로 아폴로 트윈엑스 오랜만에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방구석 뮤지션에 양상 부탁드립니다. 로크닛 타임스 아폴로 트윈엑스 로크닛